가 조건을 보면 a 는 b 왼쪽에 있다 그럽니다 a 가 있고 b 가 있고 이런 순서인데 c 는 a 오른쪽에 있다 그랬죠 그럼 c 는 여기 들어가거나 b 보다 왼쪽에 있는 이거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있거나 c 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럼 a b c 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a c b 순서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a b c 이런 순서이거나 인데 순서가 결정이 되면 그거는 같은 문자로 봐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a c b 를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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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하고 d 랑 e 랑 얘를 줄을 쭉 세운 다음에 제일 왼쪽 동그라미는 a 로 두번째 동그라미는 c 로 세번째 동그라미는 b 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줄 세우는 경우는 5팩 에서 같은 것 3개 니까 3팩 5 4 20 숨어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똑같은 거로 보고 d 랑 서커스 줄을 세운 다음에 첫번째 동글에는 a 두번째 동글에는 b 세번째 동글에는 c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죠 얘도 5팩의 똑같은 경우 니까 20 그럼 되는 경우는 40까지 입니다 그 다음 문자 5개 일렬로 나열한다 5팩 5팩은 120 약분하면 3분의 1 2번 1 3